로우니 괜찮아? 나도 나도! 아이고, 폴이 빨간 거 같아 로우니, 지금 코로나 걸렸잖아 아 뭐야, 로우니 진짜 없어졌네? 그래... 아이고... 탈! 파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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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진짜 뭐 하세요? 아까 뒤집고 잡는 거 치고 진짜... 우리 몸 괜찮아? 말 시키지 마? 응 으악! 으악! 너으면 더 치고 싶어? 진짜? 고미가 앉을 라는 법을 로우니가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? 음... 내가 먹이언 고미한테 내가 가서 물어 올게 그래 나한테 잡고 죽어? 아니 나는 자꾸 깜짝깜짝 놀래서 곰이야 응 안지지 너가 계속 혼나잖아 응 혼나고 싶으면 응 짖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 싫어해요? 곰이? 응 곰이는 귀 닦는 거 싫어하고 주사 싫어하지? 그러면 우리 귀여워 자주자주 응 음 주장님 걸로 할까? 내가 착환도 해볼게 시작할게 네 툭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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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ㅋㅋㅋ 로운이 지금 코로나 걸렸잖아 응 근데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열심히 먹어요? 코로나 걸렸을 때 어느 방법은 차가운 걸 많이 먹어요 그게 아니라 로운이가 지금 열이 조금 나니까 찬 걸 준 거야 어디 아픈 데 있어 혹시? 아니 그래도 오늘 잘 때 약 잘 먹어야 돼 코로나 이겨내자 나 근데 너가 사라질 거다 사라지 마 어 뭐야 로운이 진짜 없어졌네 어디 갔지? 우리 애 열이 나서 이거 좀 붙여 보자 이렇게 먼저 정확히 알아야지 로운이가 이마 좀 대머리 대머리 하고 있어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이고 몸이 더 뜨끈뜨끈냐 물이 더 뜨거워 잘있네요 잘자요 잘자요 뭐 많이 먹어야 돼 이러나 왜 그래 지금 누구 있을까 왜 아프진 않아? 아프진 않아? 오우니 괜찮아? 소점이 없다 뭐고 놀이 할까? 그래 네 빨리 최초 다 했으면 안 불러 보자 좋아 불러서 다시 해볼거야? 당연히 불러서 어제 여섯 번 부숴져가지고 여섯 번 부숴져가지고 여섯 번 부숴져? 어 여섯 번 부숴져잖아 다 만들었네 기침은 좀 웬만하면 참아 어려워나 알았지? 기침은 하면 할수록 다시 나와 참고 있어 옳지 배영아 그거 하지마 2층입니다 네 손을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했어 끝 뭐부터 먹을까? 너 설마 너 혼자 다 먹을 건 아니지? 아니지? 아니지 아니지 나는 먹자 이효 오 이런 오 다 먹네 야 봐 엄마 진짜 맛있다 이거 우리 한 끼나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그치? 맞아 고마워 로나 고마워 로나 엄마 지금 돌아왔나보다 다행이다 아까는 지금 열이 너무 높아서 열일이니까 먹네 열일이니까 소금딸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지 설탕 딸기 소금딸기 아니라 맛있어? 많이 먹어 로나 다 먹어도 돼 이제 아빠 안 줘도 돼 로은이 많이 먹어 고마워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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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왔을 때 로은이가 받아서 저거를 한번 연습해볼까? 어? 아빠야? 어 로은아 어 엄마가 지금 전화를 안 받네 집에 무슨 일 있어? 엄마가 지금 아파서 그래 알겠어 아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응 어 완벽해 완벽해 우리 사라졌어? 이런 끝 바이 바이 달검발 탈구 klar 오 폭렙 wah 엄청 큰 케이트다 어 원 좌 라 아 아 아 완전 큰 택배가 도착했어요 여기 해볼까 아 뭐 나 알겠어 뭐 에어버스 다른 곳을 이용하는게 바로 에어버스 맛죠 에어버스틱에 넣지 너 어떻게 알아? 오늘 먹으면 안돼 로운아 너에겐 서프라지가 너무 어려워 서프라지가 안돼 우리 다 하는거야 로운아 이리와봐 로운이 코로나 때문에 심심해서 힘들었지 엄마가 로운이를 위해 준비했어 애여가 뽀뽀삼 ingu아 펑야만 박두 화장 벽뱅 이리와봐 이리와봐 카치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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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조절이 마라 응? 조절이 마라 뭐래요? 다 먹었다 그리고 언니 다 때리지면 안돼요 안돼요 하하하하하하 근데 솔직히 파 맞나? 맞나? 애들이 미각이 더 예민하게 그래서 어른들이 못 느끼는 맛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느낌 너무 귀여워 뭐야? 국수야? 이제 목욕하러 아빠랑 들어가야죠 이제 우리 물에 들어갈까? 좋아 좋아 어? 그렇게까지? 아빠랑 다 쏟아넣고 물 꺼내? 야 야 어떡해 원 슈 셋 잠자? 응 너가 고 stimuli 어색 하나 너가 한 번도 너가 한 번 먹어 물 여기 써 물 여기 써 여기 있어 이거 먹을거야 오늘 반방구쟁이 반방구장수 반방구장수쟁이 반방구장수 형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집을 자기 혼자 차지하고 동생을 오두막으로 쫓아냈어 형은 저렇게 고기 먹고 있고 동생은 일하고 있잖아 그치? 맞아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지 같이 도와야지 그렇지 끝 가위가위에서 진 사람이 가위 가위가위에서 진 사람이 책 갖다 놓고 불도 끄기 오케이? 오케이 자 앉아서 안내 왜 진거 가위가위 보 다녀오세요 왜 근데 한 번만 해야지 진짜 마지막이야 안내 왜 진거 가위가위 보 아니요 아니요 têm 가위가위가위가위ет 가위가위가위에